노래 진짜 내 스타일이라 너무 좋아. 예나 잘 컸다. 너무 자랑스러워. 다섯 곡 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퀄리티 뭐야 이거? 너무 감동적인 순간인데 혹시 앞머리는 고글에 붙은 걸까? 고정력이 최강인 것 같아. 선생님께서 고생을 좀 해주셨습니다. 저희 뭐 글루건을 썼나 싶을 정도로 또 우리 고글보고 아틀란티스 소녀 얘기하시는 팬분들.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바람에 비빔빔.